여러분이 에어테이블을 이용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면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표가 의도하지 않게 파괴되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는 백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시계의 표시 있죠? 클릭해보면 이렇게 스냅샷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스냅샷을 Take 스냅샷을 하게 되면 백업이 형성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 스냅샷, 몇 초 전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 백업을 복원하고 싶을 때 클릭하면 여기 지정된 Workplace로 이 업무일지라고 하는 베이스가 카피된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지우거나 덮어치기 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백업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무료 계정인 경우에는 2주 동안만 이 스냅샷을 보관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은 버전 관리 기능이 있어요 버전은 각각의 행들의 변화를 기록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죠 저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럼 여기 보면 Activit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Activity에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날짜를 4월 11일로 바꾸면 4월 11일에서 4월 11일로 제가 바꿨죠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면 Activity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크 표시가 나면서 4월 11일 11일로 U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바꿨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꾸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History를 통해서 이 각각의 행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History도 마찬가지로 2주 동안만 보관되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협업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Comment에다가 의견을 남기시면 돼요 뭐 잘못된 수정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Enter를 치면 이 Activity 상에 등장하는 모든 멤버들에게 이메일이 갑니다 또는 여러분이 여기서 골뱅이를 클릭해서 여기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Activity 상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이제 협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게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에어 테이블에서는 행에 대한 행을 삭제를 하게 되면 그 삭제한 것에 대한 히스토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정은 이렇게 버전 관리가 되는데 행이 삭제되는 것은 버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샷을 이용해서 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방법들을 잘 찾아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